저희가 진짜로 사귄다고 생각하고 뭐 그런 거 아니죠? 계속... 그렇지! 좋은 아침입니다! 부탁할 일이 있으면... 그럼... 아유, 크레이지? 우리 3부 평판이 어떤지 몰라서 나대? 너는 외모만 나를 닮았지, 아나는 아주 깡통이구나! 뭐 제 패션도 모자라서 이제 제 후배까지 뺏어 가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? 앞으로는 절대 눈에 띄는 행동하지 말고 평범해지세요! 그동안 많이 미워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것까지도 좀 애정으로 느껴진다. 널 좋아하는 건지 아닌 건지 심리가 궁금하다? 아니야! 아래 선배! 요즘zona 건지는 피해서도